돌아온 잼추부 툰라이더 야호! 야호 날 날아 크롭뿌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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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재밌다 둘라 둘라 재밌다 둘라 개꿀잼 둘라 개 죽여버려 유적 해버려 저거야 오오오 유적 분명해 둘나 누가 봐도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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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수기 실패 불뿌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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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뿢 뿔 뿔 뿐 wil 여기가 이제 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탄할 리가 없어 왜 이렇게 순탄할 리가 없는데 아 불안해 아 이런 불안감 좋지 않아 아 무서워 어 어떡해 이거 완전 함정 함정 각인데 어 이거 함정인데 왜 이렇게 겁이 없을 수가 없어 저걸 딱 드는 순간 좀비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 여기 와 진짜 와 얘네 총 헉 와 핸드왕 죽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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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정말 짜증나네 총 바꿔 총 바꿔 아 왜 아 머리에 몇배를 맞아야 죽는 거야 어머 어떡하지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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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어 여깄어 너 치지마 너네는 아 나 개먹사 Меня Elliott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워 워 워 워 우 와우, 헬프. 헬프 가이즈. 고 이즈요 니가이즈. 와, 샷건 최고, 샷건 최고. 나 샷건, 샷건 통화를 좀 줘. 나 샷건 통화를 없어. 맞네. 아직 안 끝나는 음악인데. 이건 뭔데? 샷건, 샷건 통화를 없니? 어, 있네. 배부르게 가지고 있었네. 어, 일로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열어? 오오, 문을 앞 부서는구나. 아, 부서지는구나. 죽어. 죽어.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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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래도 연막밖에 없는데. 연막탄. 아, 괴로워하네? 괴로워하네? 괴로워할 때. 이거. 잡아두고. 아, 하나도 안 맞아. 어휴, 뽕쓰레기총이야. 좀 빡쳐. 62. 아! 아, 다 빽니다. 아, 다 빽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oh,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뛰어, 뛰어. 라라, 뛰어. 아, 죽어, 죽어, 뛰어. 오오, 시금 땀이 막 나네. 채팅도 하나도 못보면은? 우리 또 화장실 같은 거 아니야? 나가는 길을 찾아라 역시 유저 파괴자구 여기야! 찾았어! 오 마이 갓! 노래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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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호 Pot 여긴 지났다 오우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해 좀비인가 봐 좀비가 죽였나 봐 오오 오오오! 산에서 콕 콕끼이 와 대박이다. 꿀아이템 또 나왔네. 또 파괴할 생각도 안 나 또. 고대 유물이야 막 이러면서 좋아. 말도 안 돼. 잠깐만 또 퍼즐 되네요. 파괴할 수 있다. 오케이. 모르겠죠 또? 오 깜짝이야. 쥐구나. 괜히 났네. 겁신하게 했어요. 또 이거 한참 늦겠다. 칼 맞아 죽은 거야? 그리스 시대 칼이 된 것 같은데? 그리스 시대에 병사가 막 나오는 건가? 쓸만한 그리스에 불이 담긴 통을 더 찾아야 해. 알았다니? 알았다니? 또 감소 안 나왔네? 쓸만한 그리스에 불이 담긴 통을 더 찾아야 해. 알았다니? 아 너무 떨려. 먼저 그리스에 불이 담긴 통을 찾아야 해. 오 뭔가 멘트가 바뀌었네? 오 저거 저거 저거. 오 찾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아 우와 끌고 와야 되는 거구나. 오 이 통을 저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구나. 아 이거 끌고 더 빠른 짓네. 나 다음은 기대를 하지 않았나. 오케이. 이걸 한번 꺼볼게요. 터진다? 이러네. 길이 좀 끄덕. 오 오 지능된다 지능된다. 오. 네. 길이 뚫렸어요. 오. 총알. 저거 때문에 안되네? 열고 솜을! 솜을 일로 땡기는 거야. 저쪽으로. 어, 저쪽으로. 어, 저쪽으로. 어, 저쪽으로. 어, 저쪽으로. 어, 저쪽으로. 아우, 아우 고맙습니다. 아, 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좋아아. 좋아좋아. 이제 쟤를 터뜨리면 되겠지? 됐다. 아, 이런거였구나. 도난인다. 5대 유물. 어, 뭐야. 하나가 더 남아있어. 잠시만. 아우, 저쪽으로. 어휴, 어. 퉣、 어, 여기 있네. 어, 이걸 어떻게 저기까지. 오,Ch3가 뒤, 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이이이. Broadway를. 좋아암. 얘를. 저쪽에 연결하면 오케이. 좋은 생각했지. 그러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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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어? 뭔가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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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는 멀쩡해. 아직 돌아갈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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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럴 생각 없었는데. 아! 이러고 이제 쟤를 높이는 거야. 쟤를 높여서! 쟤를 높인 다음에! 쟤을 맞춘 다음에! 자! 이걸 다투를 잘라요. 그리고 밀어요. 그럼 얘가 저쪽으로 가겠죠? 그때! 이걸 틀어주면! 이제 다 끝납니다. 아! 똑똑티브! 왜 안 하시죠? 똑똑하니까. 그죠? 완전! 완전 똑티브! 똑티브! 대박! 찹찹 진행됩니다. 쟤네가 준비네. 과연? 사살을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사살을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오! 떼어! 어디로 가야 돼요? 우와! 우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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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게브리템! 쟤네가 그럴까봐. 여기 지키는... 오! 오! 카메라! 오! 라라라라! 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오! 오! 미안! 미안해! 나 때문에 또 던졌구나. 미안하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걸어야 되나? 걸어야 돼? 뭐가 안돼 안돼야? 왜 안돼? 왜 안돼? 걸어 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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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집에 까마귀가 있네. 아!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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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할 수 있어! 라라는! 할 수 있어! 오!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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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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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무빙이 아니야? 야! 야! 진짜 원숭이 드릴 수 있어. 내가 저 터질 줄 알았다. 이거 터진 내용이 터진다. 안 터진다. 뼈야! 뼈야! 뼈! 원래 이랬어야만 했어. 원래 내려놓았어야만 했어. 오! 된건가? 오! 캠 등잘! 오! 캠 등잘! 오! 너무 잘해. 라라! 마켓플레이스로 가서 받으십시오. 나 팔 커튼 이렇게 뚫어야 된다. 그리로 가죠. 황단스. 와! 예뻐. 이렇게 살면 진짜... 어딜 가도 다 살아남겠다. 지옥에 가도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무무를 다 부준 거겠죠? 맞아. 파크라이 다시 틀었는데 라디오? 상점. 총기 상점 라디오에서 온리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총기 상점 아저씨 죽이고 라디오도 부셨어요. 하하하하. 아 너무 웃기다. 라라! 라라! 그 위에 있어! 조나! 조나예요? 어? 조나 살아있었네? 라라! 살아있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조나 목소리가 엄청. 조나!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어딨어요? 조나가 흥박인 거 아니야? 그쪽은 조세 같은 곳에 있어. 감사는 칠코파지 안하고. 그쪽 사람들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다신 못 볼 줄 알았어요. 오! 아이템이다. 뭐야? 벌써 잊었어?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뭐야? 하하하하. 지금까지 뭐 했어? 나 몇 번 죽어야겠다. 그쪽으로 갈게요. 거기 있어요? 도 É! 빨리. 빨리 앉아. 오케이 오케이. 라라 바쁘다. 아, 나쁘다. 지난번에. 갈고리 없어가지고. 그죠? 아, 거기네. 어, 어. 아. 아니. 어, 아. 아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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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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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다. 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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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와! 와 개.. 와 깜깜깜깜 죽는 거야? 와 곰 개 세다 곰 개 세다 곰 개 세다 곰 개 세다 야 와 역시 이래서 다 곰곰하구나 어떻게 안 죽어? 이게 안 죽네? 어 죽었다 그래 와 파크라이에서 곰 아무것도 안 했네 나이스 타임의 소리 네 꼬리 이게 뭐야? 아무도 못 믿겠어 아빠가 맞았어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신성의 원천은 진짜 있어요 아빠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너네 아버지는 미국에 가셨다고? 소피아가 네 관행에 대해 알려줬어 소피아랑 같이 치는 거 아빠가 첫 문대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직접 뭐라 그래 아빠가 내게 아빠가 동작을 위해 치는 거 그래서 이는 아빠가 안 차이는 아름다운 아아아 아 좋아 좋아 오늘 엔딩을 보겠어 엔딩을 보고 챌린지를 완료하겠습니다 어 엔딩을 보고 챌린지를 완료하겠습니다 왠지 준비들이랑 막 실컷 싸울 것 같은데 예스 정말 찾아냈군요 되게 평범하게 생겼네 키티즈를 세운 사람들은 뛰어난 장인이었죠 아틀라스의 비밀은 바로 이 방이에요 아틀라스 내신 앵글 내신 비즈엠 아 감독적인 비즈엠이구나 여기좀 배 interfaces 라라랜드네 그래서 라라 따르나 Bitte 한 unleash 어색 도시를 감상할 때 이걸 보고 계획을 세웠군요. 일종의 고대 설비되어야 해요. 맞아요. 이쁘네요. 인테리어 조명세트 도시의 중심부는 여기 호수 아래에요. 아, 아틀라스가 지도다 지도. 아틀라스가 있던 대성당은 이 쪽이 아닐텐데. 계속 돌려봐요. 정말 이상한 것 같다고? 대학을 생각했는데. 그만! 저거야! 아... 지도를 찾은 것 같나? 난 진짜 유물을 찾는다. 신성인 원천도 거기 있겠지. 신성인, 저 찾으려고 하자. 아, 이런. 변신잡이니까? 제 표정이 아까. 아, 라라. 아, 라라. 아, 라라. 아, 라라. 여기. 키테지의 이쁜팔이야. 여기에요. 알고 있었죠? 우와~! has he been around for Hour 8 왜 이런거 가 이 일이네 이 일이네 이 일이네 그 일이네 인간 내가 스크라 먹는 사이인가요 could you is lucky order! śl itsa 우오어업 괴우어 불만하라! 불땔! 조 Bryan 조 limited ㅋㅋ 뭐할넔 랄랄랄랄랄랄라 뻔하지?? 다시 사이 늦은 손아 유물은 두고 가야죠 다들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대박이다 목을 던졌어야지 손아 존나 눈치 없네 손아 와 진짜 헬기가 다 했다 얘네들은 방찬복도 하나도 없어 다 무슨 코리스 같은 것만 입고 있어 존하를 구하러 가는 존하 존하 아 이거 오늘 랭니 목이 왔는데? 멋있다 얼었어 강제 노역소가 내려다보이는 낡은 굴이 제로운 소였어 존하한테 가려고 해 어딘지 알겠어 처음 트리니티를 공격할 때 그 근처에 무기를 심겨놨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해 아 어떡해 와 진짜 빨라졌네 이런거 이게 뭐야? 아 내가 저기 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아 이렇게? 대박이다 이 인간 뭐하는 인간이지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이런거구나 오 호이앱 조나가 저기 어딘가에 있을거야 조나 조나 존하 신성의 원천은 고대도시 한가운데 얼음 밑에 있어 그럼 움직여야지 발굴팀한테 연락해서 이동 준비를 할게 불멸의 존재들이 나타날지 몰라 좀비들이랑 드디어 싸우는구나 이번에도 쉽지않을거야 얘네 불쌍하다 좀비랑도 싸워야되니 나라랑도 싸워야되니 부하들도 다 알고있어 그냥 수명 몇년 좀 늘린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된다니 그래도 이번일이 목숨을 걸만큼 위험하다는건 알지 그거면 됐잖아 콘스탄틴 놀랍게도 운동생이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린 이용당하는걸지도 몰라 트리니티가 원천을 빼앗아간게 어쩌지 불안하지도 않니 믿음을 가지라니까 트리니티가 나를 선택한게 아니야 내가 트리니티를 원천을 손에 넣기만하면 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불멸의 군대를 이끌고 누나도 살릴거야 한국판 머스탱 성우라고요? 어머 내가 생각한 머스탱 이미지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머스탱 이미지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머스탱이 뭔가 뺀질뺀질라는 부들이 내가 생각한 머스탱이 내가 생각한 머스탱이 내가 생각한 머스탱이 배정님 고로의 신문 준비를 마쳤습니다 뭐하고 가는거? 알았다 알았다 물수집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이걸 못봐? 이걸 못봐? 뭐하러 그래 발을 짐써서 널 준비하느라 바쁜데 잘 듣네 제들 찾으러 아무튼 대장이 간부들한테 준비하라고 했대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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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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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 꼬음 꼬음 탱 으악 으흡 으흡 으윽 으흡 흠흡 너네 셋이 다였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주머니 좀 두둑하게 붙고 다니니? 요거 또는 좀 바다니니 얘들아? 헉? 요거 또 있나 보다 뭔가? 어허허 히히. 거기서도 주민들 다 죽였어? 그래. 태양들 BMW 히히. 하케 그 1편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어 paras 으흐흐흐흑 엉 cloud 으흐흑 음 너무 안 좋은데?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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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없는데? 나도 못보이는데 없는데 어딨지? 어디있어? 저건가? 평화롭구만 뭐야 어디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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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던지면 폭발해요? 아는데 그냥 내 힘으로 죽여버린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8-0 화살을 쓴다는 말 또. 헉! 애들 많은 것 같애. 오 예스! 아.. 저.. 방패 이분 애가 제일.. 아.. 포칼 화살 짱이다. 포칼 화살 최고인데? 도지러 갑시다. 아.. 추운데 수영을 해야돼? 아.. 너무하잖아. 잠수? 아.. 잠수.. 아.. 잠수를 해. 바로 이 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잠수를 해? 어떻게? 바로 여기 있는데? 어디있지?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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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보다 뭐 가고자. 나랑 그런 것 같애.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어디있지? 아까 대화와도 자앉해. 터트릴까? learn how to catch up 나가지? 어디서 오는 거지? 울 convince 숨자 숨자 어 탄소타 흪 이러고 오는데 왜 못 봐 너무 안타까워 내가 누굴 걱정이야 실험 대상 없나? 화염 화염 화살 실험 당하실 분 선착순 한 명입니다 야호 야호 오케이 아 재밌네요 재밌다 아까 퍼즐 풀 때 재미 없었는데 사람 좀 죽이니까 재밌네요 어? 뭐야 이거? 깜짝인가? 이제 조금 비겨워지는데 신의 뜻 앞에 없으려라 끝난 거 필요 없으니까 전화 우리 조나 우리 조나 우리 조나 우리 조나 우리 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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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괴롭다는데 라라 존나 빡쳤어 존나 간다 조나를 구하러 간다 오 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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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아니다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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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영업으로 간다 동활 조나 저쪽이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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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나 나 지난 게임에서 이런 데서 애들이랑 싸우다가 엄청 많이 죽어가지고 약간 그때의 악몽이 생각나네 갈고리 조끼를 이용하나? 저쪽에 또 누가 있겠지? 누가 다 되고 있겠지? 얍! 얍! 오 오 오 라라 라라의 위험 뭐하는거야? 뭐하는 짓이야? 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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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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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그냥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걸 사내요 가자 얍! 얍! 오케오케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 어?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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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할 수도 있었지만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 호 혹시나 못죽일까가 속다기를 떼어버려 예에에에에에에에 오우 마이갓 하 하 하 아 진짜 무섭다 라라가 이렇게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죽일 죽일러 간신배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간신배야 나는 간신배님이 구독해서 너무 쉰대 조나 별로 고민 안당한 것 같은데 얼굴이? 또 순간인데? 이해 못했어요? 단심대에 이해 못했어요? 개들 단심대에 이해 못했어요 됐어요? 살려줘 그냥 쏴버려 역시랑 삭설형 망설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아우 바보 저거 진짜 아우 갑칭이 진짜 전부 죽여 전부 죽여 와.. 저러지 않았어 답답한 것 같은데 아 진작 아 아 진짜 그럴 것이다 조나 조나 지금 어? 당했는데 그 자식을 죽였어 하 조나 너무 창피하더라고 조나는 살인자가 아니고 나라처럼 미안해하지마요 라라가 지금까지 몇 간만 죽일 동안 정말 미안해요 어 나땜데 조나는 오픈 님이 저러지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넘들이 와요 포일했어요 괜찮아 라라가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요 생활보다 센 라라의 소화기 위험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문 창고여 와 대박 맛있다 어떡하지? 어떻게? 처리해야 한대 처리해야 한대 아직 안보인다 명령을 기다리겠다 아휴 아휴 위험하니가 찾아 정말 위험합니다 아휴 나를 건드리면 아주 아시죠? 아주 와 오일 오일 수집 16개나 했어 이제 다 뒤졌어 나 오일 수집했어 방금 나 오수했어 오수 개기지마 개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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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officially anta 개청만 개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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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Navy 개통 wah 귀걸음 개선 개프리얼 아... 아... 어떡해... 아... 아... 이게 뭔지... 아... 아... 어떻게... 얘네들 어떻게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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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너무 잔인하게 죽을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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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아... 굉장히 낮아... 어... 약한 척하는 거 봐... 사람 방금 막... 열감지 확인! 열감지? 나도 열감지 준비해줄게... 어떡해... 어떻게... 어머... 나 완전 포위됐다... 와... 탈출하자... 탈출... 탈출... 나중에... 그들이 죽여... 어... 어떡해... 어떡해... 여기... 여기로 나가면은... 여기로 나가면은... 죽겠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떡해... 스나이프 있는 거 봐...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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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물속에서 재장전 못하나?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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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와..사람..이제 사람 칠다 와..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조나한테 돌아가야 해 와..사람치고 많아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조나 어떡하지? 아휴 아휴 일은 안돼 조나 라라 말해요 라라 잘 들어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로 너 자신을 택해서는 안돼 다 입금해야만 해 알지 각자 선택한 길을 걷는거야 와..끝까지 멋있는 척 개멋있네 멋있음 인정 조나한테 다들 작별 행사 한마디 조나한테 오빠이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짐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걸로? 신선한.. 신선한.. 그거 어쩌고.. 제이콥님께 데려가야해요 빨리요 조나 빠이 조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가 조니 조나.. 이름도 모르겠네 조비 조바.. 조바.. 조비.. 오케이 다들 이제 이별 했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 있나? 원래 죽은 사람을 억지로 되살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샤도우 헌터 보셨죠? 안봤다고요? 안봐도 됩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뭔가 이게 잘못되면 이제는 모두를 살려줬어 창문대로 좋은 날 데리고 가야해 데리고 가야해 진짜 짐이다 어떡해 좋은 짐이었습니다 이거 은근 스토리가 되게 길다 톱레이더 끝날듯? 말듯? 안끝나 와우 제이콥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디 봐요 제이콥 목소리는 좋은 것 같아 어디 저거? 마법의 똥까루 아니에요? 마법의 똥까루도 마법의 똥까루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않는 그분이 모든 측면에서 너를 지켜주실지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뭐지? 기도하면은 상처가 아무나요? 상처를 꼭 눌러 시작하지 이별 기도였나? 하얀 꽃가루 블리스 아니야? 블리스? 페이지 아니야 페이지? 아니 페이스? 제이콥 제이콥 상처는요? 당신이군요 맞죠? 어? 얘가 유물이라고? 아 선지자? 헉! 제이콥이 선지자래? 깜짝이야 대박이다 고통을 느껴요 상처도 나죠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구나 난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것뿐 인간이 아니지 그치? 라라 라라 그들을 지키려면 헉! 이거 스포 했으면 진짜 용서 못했다 진짜 제이콥 선지자임 막 이런거 막 댓글을 쳤으면 진짜 용서 못했다 끔찍한 실수였어요 조나로 만들어버렸었구나 보관소에 있던게 바로 보관소? 적들이 키티즈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 수천명이 죽었죠 자신들이 힘을 지키려고 불멸의 존재들이 신성한 유물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죽이는거야? 규모의 차이일 뿐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건들면 안되는 거냐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신성한 아직 모르겠어요 다 내가 저질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제이콥이 뭔가 대포기에는 놈들이 움직여요 대포에 가야되 힘으로 빙하를 깨려나 보거나 그럼 이제 끝인가요 나네 막을 방법이 있을거야 제이콥 도시로 통하는 비밀입구를 지도해서 봤어요 또 라라들 불멸의 존재들 어떻게 존재랑 싸워야돼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거에요 불꽃 불꽃 보직 트리니티를 늦춘다면 승선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그럼 움직이자 동너를 열어 선지자 으악 뭐야 와우 준비되면 가요 도라에몽 아니야 그 입구는 천문대 아래에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아 종말 할겠네요 아까 작별 행사 다 했는데 사는거 아니야? 약간 민망하다 친구랑 만나고 헤어질 때 잘가 이랬는데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느낌 헤헤헤헤헤 깨부수러 가자 으흐흐흐 신난거 봐 발걸음 발걸음 통통 튀는거 봐 깨부술 생각에 통통 튀어 참 아 참 몰랐네 정말 ㅋㅋㅋㅋ pyro 짱 이렇게 태양자? 천문대의 일부였나요? 불멸의 존재들이 고대 도시를 묻기 전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키티지로 가는 입구를 열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불멸의 존재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사이언 이게 퍼즐이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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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 아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놀랐지 진짜 어우 정말 진짜 확 죽어버리네 어우 진짜 히힛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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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구요 오 왜이래 왜이래 이거로 올라가야되나? 얍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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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야되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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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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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컴힛 orthい 히힛 히힛 아, 잘못했네. 잘못했다. 잘못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오! 어우, 진짜. 오케오케오케요! 오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라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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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가자, 가자, 가자. 얍! 오케이, 얍! 오케오케. 어휴. 아휴, 잠겼네. 작도 멀리를 알아내야 해. 아무튼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 뭘 여기 있어? 여기 다리인가 보다. 아, 잠긴 거야, 여기서?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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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듭네. 오라라라. 이렇게, 가자, 가자, 가자. 얍! 으흑, 허흑, 으흓 오오오옹 오오오옹 시청자, 야영vet도 어떻게 Selective. 어? 여기도 잠겨있는 거야? 오오옹 오옹 오오오오 돌아간다. 오? 돌아가네? 한번 다시 오세요., 보슨 없는 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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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제 메인 위로 가야 하는데 시간을 잘 맞춰야 그래 어 mano 난 여기서 판타인 군에기나 치고 있는데 얍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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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옳지 지금이야 오오 얍 오오오오오 오오오옷 오오오오옷 예에에에에 저기서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가 어떻게 해야 돼? 어.. 잠깐만 여기 어떻게 여기? 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 그냥 저불에 점프해야 되나? 다운데로? 어어.. 그러네? 와 이게 가능해? 이거는 어세싱 크리드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잇! 못 봤지? 못 봤지? 나 못 봤지? 내가 하잇! 하면서 점프하는데 못 봤지? 하잇! 하잇! 이걸 뛰냐 이걸 뛰냐 쟤네가... 쟤네 건들면은 좋대겠지? 쟤네 아예 에임도 안되네 얍! 오! 어떡해! 어떡해! 오 그라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어디로 가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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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 생각나! 137시간인가? 127시간인가? 제일 불펄프가 나오고 있다면 실수인데 오! 오! 불멸의 존재들 불멸의 존재들 있는 거 아니야? 오 개한다 사실상 이 게임에서 제일 불멸의 존재들 오오오오! 안 돼? 오늘 엔딩 못 보고 왔다 아이씨 나 오늘 엔딩 볼 줄 알았어 오.. 옅! 얏.. 뭐? 얏 어따 sarà다는거겠지? 진짜? 아아아아root 어케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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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혹시 내가 못하는 거였어. 그냥 내가 못하는 거였어요. 물 끌고 가는데? 지금 죽지? 왜 안 죽어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죽었어요? 징그럽게 맞네. 죽을 때가 지금 죽어야지. 와 어떡해 라라 드디어. 오 라라 오 라라 오 라라 오 라라 오 라라 오 라라 오 오 라라. 라라 잘하라. 오오 아 깜짝이야. 개노랬어. 아이고 죄송해요. 오오 아깜짝. 힘낸다. 뭐야? 지금 빛 때문에 죽는 거 같은데? 어떻더니? 어머 얘네 안 죽어. 어머 어떡해. 얘는 뭐야?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웬일이야. 어떡하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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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나 장전 눌렀는데. 나가. 우와 개먹었다. 얘네들 총알 주네. 대박. 팔 쏘는데 왜 총알 주고? 어어 뭐야? 힐 cuanto. 휴렉스 가이스. 휴렉스. 탕수. 랄라. 잘하는 데뷔. 왓. 적김빛. pret. 워우. 와 라라. 가사에 맞는데. 아 왜 자꾸 잠전을 안해? 어이 없구나 난 얘네가 계속 다 리젠되는건줄 알았어 불멸을 불멸을 정말 답답하게 해드렸네 진짜 너무 안 돼 샷건 통화를 맞나 어? 헬 드는거 봐 어 통화를 졸라 봐야겠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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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어? 어? 개아프다 베리 어디서 쏘는거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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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쏘는거야?! 아 여기구나 베리 네 여기 뭐하러왔더라 이거 이제 찾아먹고 난 거지, 인물에 Eliot 자,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frequently 나라 인생이 막혔어 censures은스를 boca에서 떨어뜨렸는데 골절 안 되는 게 오오 무서워 말도 안돼 진짜 어 그래? 어디? 나는 못 봤는데 라라야? 들키면 안된다? 어디? 천장으로만 다녀야 된다는 얘기 둘러서 하는 거였죠? 이거 들킬거 같은데? 하이앗 올라가서 올라갔어 못 보겠지 못 보겠지 이쪽으로 어차피 가야되네 아이요 아이요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일을 어쩌나 아 뭐야 막아놓고 뭐야 진짜 나한테 쏘잖아 어떻게 이 찾아여라 마 Villa rai 제발 이리완 젠장 오마이갓 와해뵈어엓 와 오 무서워 오오 무서워 오오 무서워 저걸 이용해서 물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박이니만? 젠장..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오! 왜 그랬을까? 와아이.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야. 오오 개멋있어. 오 송파는 거. 개멋있네. 야야야야 왜 이래? 오. 뒤에도 있어! 오 막 난리나! 오 나 죽겠다. 위험할 때 세스다란 2가? 오 뭐 왔어? 오오 오 오 오옥 05. 오오. 두리작물이 얻는 거 맞는데? 아. 길이 있었네. 또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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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라인 블링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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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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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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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을 부숴야 해 오! 이걸로 투석기를 조준할 수 있겠어 오! 잠깐만 문이 여깄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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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럴 가시러 와뽓 해냈어 한번 사기 sy 뭐야? 철갑 화살? 대부분? 도망가기 시작했다. 기술에서 살아나가야? 아 너무하네. 아! 어! 제발 진짜. 얘들아! 넌 자식들! 계속. 계속. 안좋아. 너네 왜 이렇게 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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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살로는 안됐네. 어! 어! 나 지금 앞이 가봐. 진짜에요. 네에에에에엡. 어디에에 να 이거냐! 헉허헉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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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큰! 학버리! 학버리! 시간이 얼마 없어, 라라. 놈들보다 먼저 원천을 확보해야해! 그쪽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지금은 힘을 합쳐야할 때야. 맞아. 정신 좀 차려. 뭐? 멋있는 척하고. 어서 가. 미성쓰. 뛰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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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뛰어쓰. 오. 살았. 오. 죽어쓰. 살았. 살았. 살 수 있쓰. 고생쓰. 후. 에 누가 팀 각이 vo. 아 뭐야 또 슬라틸이라고? 아 순리 올라 Г. 베스트. 안죽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됐어. 적들이 질구하고 싶어서 못먹는다. 어잡다. INA pigeon 하요 ta 이 이 어묵 오!!! 동 request 오마이갓 아직 사람까지 마세요 아.. 샷건.. 샷건 통하는데 꽉꽉꽉꽉 샷초 너 일로 오기만 해봐 너 일로 오면 죽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얼음 불었네? 와. 와. 여유롭게 캔프. 오. 오. 야옹. 오. 여유롭게 캔프. 다큐 스테리어 대단해. 화면부터. 안 돼! 안 돼! 오! 존하댓어. 진짜 못됐다. 진짜 못됐다. 나라가 들어오네. 진짜 여기서 못할 것 같아. 애들 바쁘네. 다들 존하댓어가네. 진짜 못됐다. 습격! 쟤들 알아하니? 너도 알아좀 하니? 어머. 저거 못봐. 저밖에 하나 있는데? 둘인가? 짧 Projekt 1 곧 빨리 가져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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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좌프를ò. 쩔 på x2 뭐야 짠 Chance 어 이야 이걸 뺄 수가 없네 으어어 뭐야 어어 뭐 허 이? 빨리 움직였어야 된다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나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제발 나 또 댄디기 싫어 제발 가자 가자 안 돼! 어 나 또 죽어! 안 돼! 오 이게 진짜 뒷면 액션인 건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못갈려 와 이 인간. 못끝하다 와 와 이 인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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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람 아니야. 당신!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와 신발 봐. 저런 신발 신었으니까. 오 어떡해. 와 뾱뾱뾱 잘 쏜다. 뾱뾱뾱. 대박이다. 레전드다. 하나. 소피아 어디야. 라아라 두 Beef 오오헤험 고마웠습니다 최고 두 crypt 아 동 whirl 최고야 нения 어디있어 스윙 2잔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못 봤어 못 봤어 볼 수 없어 볼 수 없어 볼 수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야! 오늘은 걔네들보다 죽이지. 왜 나한테.. 아아악! 깜짝이야! 아, 제발. 샷건, 샷건. 통과 좀 줘, 통과 좀 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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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우, 이쁘다, 이쁘다. 아, 너무 치워. 아, 너무 치워. 아, 너무 해. 쟤 나보고.. 쟤 나보고.. 헬기면 내가 없애라. 오? 샴푸야! 투석기로 마칠 수 있겠어? 해볼게! 축하! 거기서 마칠 수 없을 것 같아! 어떡하지? 쟤가.. 내가 쟤 줄여야 된다고? 투석기를 장전 중이야! 기다려! 헬리콥터가 너무 빨라! 맞힐 수가 없어! 잠깐! 불덩어리가 헬리콥터 근처로 지날 때 내가 그 불덩어리를 맞히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볼 수 없었어. 진호 맞춰, 준비할게! 지금이야! 간다! 내려왔었어! 오! 깜짝이야! 쉴 벽에 거렴ét해! 뭐야! 여기이거가 헬기! 용서들을보낸 방창... 터셔라! 야...! 폭풍 진짜.. 폭풍 다짜고... 그런식으로 나올래? 조심해라, 라라. 러메 크리어 갔어! 아, 안돼.. 쟤.. 그래, 그래, 안돼. wallbz 도우는 중... 또 시작해야 돼? 또 시작해야 돼? ила, 중앙취소리가 뭐야? 잠깐 기다려놔라! 장전쟁이야! 오우! 이거 누구야? 빨리 잠대 빨리 잠대 아직 안 끝났어 또 발사할 준비해 비꼬스 도망치고래 도망치고래 오우! 뭐해? 오우! blue 왕이 나 포위하지 말아줘 저걸 나 포위하지 말아줘 너네를 죽이고 싶을건지 악당이 아니야 어우 아 몰라 나 여기있는거 몰라 오 대박 나 여기있는거 모른다 쟤네 오케이 모르면 뭐 어쩌래 타이머 할게 없는데 얍 아 이럴 아 이럴 아 이럴 아 이럴 아 이럴 아 어떡해 아 야야야야야 허잇 허잇 뭐있지 끝인가 아니네 어림도 없네 끝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와 와 얘네 갑옷 너무 좋다 출력으로는 찾아라 너네는 죽으면 사라져서 죽겠다 아 독버섯 아 독버섯 어 독버섯 아 쟤네한테 독버섯이 짱인거 같아 독화삭 아 이거 필요없어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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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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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맹무니 시간 안됐어 어허 어허 어 어떡해 어 어떡해 내 무기 안돼 화살밖에 안 바뀐거야? 아 나 무기 아무것도 없는거야? 넌 이제 무게도 아하하 아 어떡해 여기가 님무답니다 뭐 일로? 어 야 나 이거 통통통통통통 으아악 어떡해 어 숨어서 어쩌려 야 에헤헤 어 왜 안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줄래 제발 아우 잘 안죽네 아우 잘 안죽네 나 죽나? 아 왜 주워주지 아니 이거 말고 이걸 주워야지 라라 아우 라라 아우 라라 어떻게 나 죽었어? 어 나 죽었네? 저런 허접한 때 죽다니 너무 자존이 사네 아우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돼? 아우 아우 아우씨 왜 이렇게 눈이 좋아 어 쓰러져 룬 오ται 여 SAT terms j 등 коп 어 여기서부터 다시 해주네? 대박 친절하다 시에 누르고 액터? 또 뭐? 또 끝이야 이제? 와 대박 친절한 친절한 전개 와우 예스 죽어? 죽는겨? 드디어? 아 운명투 난 위대한 존재 1층 넣지마 아 라라 진짜 너무하다 죽어가는 사람 1층까지 누나를 위해 아 날 두고 가지마 기다려 니 아버지를 죽인건 티밀티야 말도 안돼 살려달라고 빌더구나 그 짱네 어서 살려달라고 빌더구나 그게 안되니까 너라도 살려달라고 빌더 지옥으로 꺼져 지옥으로 꺼져 아이템은 죽어 꺼져 좋았어 가자 가자 어우 좋아 좋아 어우 속 시원해 아이고 속 시원해 좋아 좋아 아 아 나 정말 이렇게 해맑게 있다네 이것이 이것이 이거 인마셈 인마셈 주인공 부하들은 다 쓰러졌어요 나 혼자 남았다 크리스탄티도 죽었고 안되 트리니티가 원한게 이건가요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겠어요 이제 포기해요 이거 때문에 다 포기했어 저거 못다니? 절대 트리니티한테 넘기려는게 아니야 그럼 네 아빠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역사에 남게 될거야 이걸 눈앞에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죽는게 웃겼어요? 그정돈 감당해야죠 아이들 멤버도 되나? 당신한테 못 남겨요 안되나? 좀 들어가야지 이 세상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아직 안되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알겠어?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 커요 인간은 영원히 살면 안되요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요 그렇게 잘난척 하지마 죽어가는 기분을 알기나 해? 뭐라고 당신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걸 말하는거라구요 놈들이 옵니다 후이 됐습니다 후이 됐죠? 아 제이콥이네? 난... 제이콥 죽지 않지? 라라의 머가기 세상에 나오면 안 돼 마지막 기회라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마 그 포트가 또 희생될 필요는 없어 난 상관없어요 안아 약간 박근혜 같지 않아요? 안아 약간 박근혜 같지 않아요? 안아 약간 박근혜 같지 않아요? 집이 이렇게 나와라 나 아니야 아 어떡해 안아 죽겠다 제발 이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어떡하지? 아 애들 저렇게 모르는데 제일 다 샷건으로 존재해야 되나? 안아 안 돼! 어떡해 오! 뭐야?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엔딩? 외계인... 아니? 이거 보면 안 되다 봐 이거 보면 안 되다 봐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엔딩이지? 지금 부숴? 안 돼! 또 배가 미친 엔딩 그는... 나와라 아... 피스는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이게... 한 명 다 죽는 것 같지 아... 역시... 나나... 아니, 나나... 피스입니다... 진짜 부수러 왔다 와 진짜 부수미네 부수미 부수미 뭐야 갑자기 드디어 빨개 죽고 싶었나봐요 너무 오래를 살아 가지고 나 연기 되게 잘한다 와 진짜 연기 젥코 아스가르드인처럼 사라진다 유적 파괴 와우 이게 엔딩이구나 그놈의 크로프트 저 유적 가져온거야? 저 유적 가져온건가 봐 집으로 샘천네 라라 테잎춤이었네 아버지 녹음춤 오 존하 살았어 오 라라 머리 오랜만에 본다 맨날 모자 쓰겠다 어디가 또 어디 또 뭘 파괴하러 가니 어? 또 뭘 파괴하러 가니 아아 아빠의 마지막 테이프를 천번쯤 들었는데도 오바지마 천번안다 지금 다시 들어보니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와닿는구나 와닿는거야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는건 반드죠 나만의 선택을 내려놔 야 이거 더빙이나 너무 최고다 더빙이 좀 최고다 세상에는 아직도 놀라운 비닐들이 숨겨져있어 아아 너무 좋아 툰레이더 어 엔디아가 좋았어 아빠의 위에서가 아니야 아빠의 위에서가 아니야 아빠의 위에서가 아니야 아빠라면 안 받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고 더 좋은 세상으로 오케이 다 부수고 싶다는거 아니야 이 전편에서도 부수지 않았나? 오늘 엔딩 봤다 라이즈 업드 툰 어 다시 과거세상이네 어 살았네 아나 근데 뭐 딱히 건강해진거 같지 않은데? 아나 아까 그랬죠 크로프트가 또 희생될 필요 없다고 속에 여드름 당한건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나의 빈약미 당신이 아빠를 죽였어요? 헉? 설마 설마 크로프트가 져야 하려고 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거짓말 응 사랑했습니까 앗 뭐야 트리디티가 죽였다 좋아 트리디티가 죽였다 그때부터 처리할까요 아니 헉 뭐야 뭐 흥분이 더 있어 어떡해 헉 대박 어머 너무 흥분돼 누구야 누구야 당신